안타인 슈트! 괜찮았어요? 너무 어색했어요. 어떡하지? 출발! 안녕하세요, 화리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 저희 뮤비 촬영인데 오늘 기분 어때요? 좋지? 좋아? 방금 나갔는데 우리 세트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 진짜 대박이야. 떨려. 아, 너무 떨려. 진짜 예쁘다, 베이비마스터. 그러니까.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저희 인사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베이비마스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저희 인사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쇼핑 나가고, 다음은 쇼핑 나가고 손끝 처리 잘 해야겠다. 너무 잘 보이네. 우리가 지금 여유 있게 사는데도 약간 이렇게 값쳐 보이잖아. 이 끝이 다들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 알았어. 이렇게 맛있어야겠다. 이거 어디서 왔어? N.E.B.E.B.E. 빛나게 딱 비아미네. 가만있어. 죄송합니다. 아 나 멋있어. 나이스. 왜 왜 왜 왜 왜 이거 왜 래서! 더욱더, 더욱더, 더욱더에 의해서 어려워요 낫다 면허 없습니다 누구야? 웃기 없어졌두어 어디로 갈실까요? 속속속속속 아 이 속속! 출발하겠습니다 아 진짜 부끄러워 첫 연기 그런 거니까 너무 어떡하지? 어떡하지? 첫 연기 와 커피차 와 줄었어 와 줄었어 안녕하세요 오 예쁘다 오마이갓 와 이 사진 부끄럽다 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둘 셋 셋 네? 나눠 드릴까요? 좋아요 이거 두 개씩 가져가주세요 여기 아 이거 저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드세요 감독님 드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얼음공주 얼음공주 갓속기에요 나 진짜 빨라 나 진짜 빨라 하하 진짜로 너무 쉬иф다 진짜 빨라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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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벨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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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로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네. 대박. 멋있어요. 떨려 떨려. 모델을 갖고 노는 우린 앤비피. 딸리고. 기대돼요. 너무 좋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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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어스 멋있어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예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예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저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오늘 처음 뮤직비디오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언니들이 다 같이 하고 막 화이팅! 막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좋았고 체킹파티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해가 뜨겠어요. 촬영하더라구요. 우와! 진짜 해 뜨겠다. 랩하다가 갑자기 해 갔어요. 되게 멋있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우와, 진짜 대박! 이런 곡을 내려보는 것 같아? 좋아해요. 누구 콘셉트인가? 누구 콘셉트인가? 누구 콘셉트인가? 누구 콘셉트인가? 멋있게 해봤어요. 힙합 여전사. 힙합 여전사? 괜찮았어요? 요번엔 코트 없이 아, 그거 없이! 자, 보여주자. 여덟업. 자, 해보십시다. 좋지? 좋지? 그래, 오십시오. 괜찮았어요? 어? 너무 어색했어요, 저 하면서. 되게 좀 어색해야 되나 보네? 되게 잘 먹는데? 지금 되게 잘 먹는데? 아, 다행이에요. 잘했어. 우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제 개인 수업이 끝났는데요.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4일 동안 열심히 춤을 춰볼게요. 파이팅! 1일 공연 중 3일에 2일 전월... 1일 전월... 4일 전월... 2일 전월... 1일 전월... 이제는 좀 재밌게 신나게 하는데요. 네. 서로 보면서 막 깔아주는 재미가 안될까. 네.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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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배아 배아 너무... 진짜 너무 웃겨 야하 우리? 번호요? 아 이거 저희가 좋아하는 숫자를 각자 이렇게 보여줘봐 뭘? 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숫자 그러니까 여기 아닙니다 여기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 손톱 진짜 완전 디테일하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보여줘봐 아사는 3,7,2 그럼 8 1,2,3,2,5 37 진짜 갑자기? 갑자기? 들어보셨어요? 그 37에 담긴 역사 아 맞다 맞다 우와 그거네 37번? 네 왜 37이야? 좋아하는 숫자예요 제가 엄마 펼석에 있던 37축 아 그래요 진짜? 귀엽다 여기 있어요 뭔데? 여기도 37,37 수치 아 잠깐만 오늘 룩컨이는 베이비예요 가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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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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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이즈 이즈 베라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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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